KT의 시작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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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에 가정을 수료할 수 있으므로 제가 2년 내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졸업하게 돼서 너무 좋고 미안하시기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 버렸나 봐요 고등학교 이제 시작이니까 학생만큼 더 열심히 많이 하게 학교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들 알겠어요? 짠 안녕 저희가 지금 어디냐면 한별이 졸업식에 왔어요 여러분 졸업식에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? 오시죠 저희가 이렇게 한별이한테 한별아 저 축하해 한별아 여기가 구경하러 갈까요? 여기 꽃이 되게 많네 우와 와 곰돌이도 있어요 곰돌이 여기 곰돌이 우리 별이가 이제 초조리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귀여운 꽃을 봤습니다 대박 대박 헐 뭐야?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귀여운 걸 한별이에게 한별이에게 전달을 해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이 고 봅시다 뭐하고 싶어? 역시 열심히 하는 지금 여기는 별이 졸업식 현장입니다 별이 굉장히 귀엽게 같아요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는 동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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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남겸 남겸하기 때문에 바로 후배로 저희는 벌써 불러버렸습니다 동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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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sidente 동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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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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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못하 아니야 너 놀라 운다며 나 한가라 말이 못하셨어야 돼 진짜 뭐라. 안타요 봐. 야 진짜. 어디야 돼. 아 진짜. 들어가게. 축하해. 야 주변이가 드디어 도달 쓰게 됐네요. 야 축하해. 따뜻해. 고맙습니다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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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초저라도 진짜 주세요. 네ologies 너 진짜 감사합니다. 아아. 아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